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52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5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37절부터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라 하며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시로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며 예수로 말미암아 무리 중에서 쟁론이 되니 그 중에는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었더라 아랫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세인들에게로 오니 그들이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아랫사람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하니 바리세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역되었느냐 당국자들이나 바리세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리라 하였더라 아멘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52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내게로 와서 마시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시작에 37절에 명절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명절 끝날 그러니까 명절이 하루가 아니라 여러 날 지속되는 그 마지막 날이라고 하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명절을 이해하셔야 오늘 본문이 말씀으로 다가올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명절은 7장 초반에 나오는 초막절을 말합니다 초막절 혹은 장막절이라고도 말하는 유대인의 매우 중요한 절기 중에 하나 명절입니다 이 초막절의 유래는 이렇습니다 출애굽한 후에 그들이 광야에서 40년을 사는 동안 그들은 초막을 짓고 살았습니다 장막을 지었죠 우리가 쉽게 이야기 위해서는 텐트를 치고 살았습니다 200만 명 이상 되는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넓은 광야에서 각기 가족 단위로 장막 초막을 치고 40년을 방황하며 살았다 여기서부터 유래가 됩니다 그런데 그 광야에는 먹을 것도 물도 그리고 뜨거운 태양도 밤의 추위도 아무런 대책이 없는 무방비 상태의 광야입니다 그때 그들이 초막을 짓고 가족 단위로 집화별로 성막 가운데를 중심으로 40년의 생활을 하는 동안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을 먹이시고 그들이 살아가는 생존의 모든 것을 제공해 주셨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예를 들면 가장 중요한 물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반석을 쳐서 물이 나왔는데 그 물은 흔신해가 되어 흘러 강을 이룰 정도로 200만 명의 사람들 이상이 먹고도 충분히 남을 수 있는 물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셨다 이것입니다 또 하나는 그들에게 먹을 음식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만나와 매출하기로 그래서 그들은 농사 짓지 못했고 그들은 그 어떤 곳에도 음식을 얻을 수 없었지만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만나를 걷어 그것으로 빵을 빚어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성경에 보면 그들이 신은 신발도 옷도 한 번도 헤어짐 없이 40년 동안 옷과 신발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기본적인 물과 그리고 먹을 것 의식주가 해결되는 이 광야 생활을 어찌 하나님의 은혜라고 표현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초막절이란 바로 40년의 광야 생활 동안 우리 조상들을 먹이시고 입혀주시고 지켜주셨다가 훗날 가난 땅으로 들어가도록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자 우리 그 은혜를 절대로 잊지 말고 지키자라는 의미에서 초막절이라는 명절을 지켰습니다 일주일 동안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의 초막절의 명절이 진행이 되는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찾아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 번 되새기고 우리 조상들과 약속했던 큰 민족을 이뤄 내가 너희를 구원하리라고 하는 그리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고 하는 그 말씀을 상기하며 이 명절을 지켜나가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초막절이 일주일 진행된다고 말씀드렸는데 매일 마지막 날 초막절을 마무리하는 하이라이트 행사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신로함 연못에 가서 각자가 물을 떠다가 하나님의 재단 앞에 물을 흘러내리도록 붓는 그런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신로함 연못에 가서 물을 떠다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재단에다가 물을 뿌린다 조금 생소한 행동 같지만 이것은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첫째 의미는 뭐냐 광야에서 맑은 물 생수로 먹이신 하나님을 잊지 말자라는 의미도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올 한 해 동안 우리가 농사 짓고 가축을 키움에 있어서 필요한 비를 적당히 내려달라고 하는 간구의 마음 기도의 행위가 바로 신로함 물을 떠다가 재단에 붓는 행위인 것입니다 이런 행위를 하고 있고 또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중에 우리 예수님이 등장하셔서 오늘 37절의 말씀을 그들에게 선포하시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설명드린 그 분위기 명절 마지막 날 유대인들이 지금 예루살렘 성에서 하고 있는 모습이 그림으로 그려지시죠 많은 사람들이 손에 물을 담은 그릇들을 들고 있고 누군가는 붓기 전이고 누군가는 재단에 물을 붓고 나서 또 거기에 머물러 있는 그 상황에 예수님이 그들을 향하여 한 말씀 외치십니다 뭐라고 하셨냐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아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우리가 가만히 생각하면 웬 뜬금없이 이렇게 말씀하시나 하겠지만 지금 광해에서 우리에게 맑은 생수로 40년 동안 먹이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올 한 해 동안 우리의 삶에 풍족한 비를 내려달라고 기도하는 그들에게 예수님은 진정한 생수는 우리 육신의 목마름을 채우는 물이 아닌 여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 선포하시는 내용이었습니다 사실 오늘 이와 같은 말씀은 이미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여인과 그 우물가에서 만나서 대화하는 중에 이미 선포되어진 말씀입니다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내가 내게 목마르지 않도록 하겠다고 하는 약속이 이미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대중을 향하여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께서 많은 사람들을 본인에게로 예수님에게로 오라고 하는 초청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하는 이 초청의 말씀에 응답하였고 네 아멘 가겠습니다 라는 응답에 이 자리에 와서 예배 드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 응답에 초청을 받아 이 자리에 온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곧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나를 믿는 자 내가 너희들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는 자다 다시 말하면 나는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메시아다 이 이야기를 믿는 자는 믿는 자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성경의 이름과 같이 성경의 이름이 뭘까요? 성경에 등장했던 그들의 조상들 아브라함, 그의 아들 이사 그리고 그의 아들 야곱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사과 야곱과 언약을 맺으셔서 저 하늘의 별과 같이 저 바다의 모래 같이 너희들의 민족을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겠다고 하는 그 언약 그래서 그 언약에 기록된 많은 조상들의 이름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풍족하게 받은 사람들의 모습 바로 그들과 같이 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그 배에서 저는 예전에 어렸을 때는 이 그 배에서라는 배가 사람이 타고 바다에서 나가는 그 배인 줄 알았어요 보트, 보트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배는 보트가 아니라 예수님의 배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내 배에서 다른 말로 하면 나로부터 공급되어지는 내게 주는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공급되어지는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흘러나리라 아멘 그러고 보니까 우리가 먹고 마시는 이 영적인 삶의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로부터 흘러나왔다 그분이 우리에게 주셨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를 통하여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처럼 예수님으로부터 우리는 영의 능력과 양식을 공급받아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존재가 되었다 이런 선포를 주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하신 배경을 가만히 보니까 이미 구약시대 때 여러 선지자를 통해 이 말씀들을 예언하셨어요 특별히 에스겔 47장에 보면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으로부터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 환상은 바로 이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오는데 그 흘러나오는 물이 성전을 통해서 저 성전 문을 지나 사람들이 살고 있는 마을로 흘러들어가는데 이 물이 처음에는 발목, 그 다음에는 무릎, 그 다음에는 허리 그리고 이 가슴까지 차오르는 샘물이 솟아 나오더니 물이 흘러가면서 그게 시내가 되고 강이 되어가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러더니 이 물이 지나가는 곳마다 죽어있는 나무가 살아나고 나무마다 열매를 풍성하게 맺고 그리고 결국 그 물이 바닷속으로 들어가니 죽어있는 바다였는데 그 물이 들어옴으로 인하여 살아나 있는 물로 바다로 변하여 물고기가 움직이고 살 수 있는 바다가 되는 환상을 에스겔이 보게 됩니다 무슨 환상이었습니까? 죄로 인하여 타락하고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며 영원한 심판 아래 머물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니 이 세상의 구세주로 그들의 죄를 용서하고 죽음이 아닌 생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메시아를 보내주겠다고 하는 게시를 그 환상을 통해 보여준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흘러나오르는 생명의 그 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게시의 물이었습니다 스가리아 14장에 보면 이 스가리아 선지자가 또 환상을 보는데 예루살렘에서 생수가 터져나와서 반은 동해로 반은 서해로 흐릅니다 그리고 여름에도 겨울에도 1년 내내 그 생수가 멈추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흐르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온 세계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동과 서 남과 북 그리고 멈추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짐을 게시하는 환상을 스가리아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령의 이름과 같이 급회해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것은 지금 즉흥적으로 이 초막절 절기 마지막 행사 때 생각나서 하신 말씀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 그 죄로 타락하고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 사람들을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을 지금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담대히 예수님이 증거하십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참 특이한 것은 오늘 37절의 말씀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할 때 누구든지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에브리바디입니다 에브리바디 어떤 제한을 두는 것이 아닙니다 내게 와서 생수를 마실 수 있는 사람은 이와 같다 첫째 공부를 많이 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이런 말씀 하지 않으셨습니다 둘째 헌금을 많이 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이런 말씀 절대로 하지 않으십니다 셋째 착한 일을 많이 하는 사람 아닙니다 얼굴이 잘생긴 사람 키가 큰 사람 보기에 외모가 출중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 사회적으로 뛰어난 사람 이런 사람이 생수를 마실 수 있으니 내게로 와러 마셔라 이런 거 아닙니다 누구든지입니다 세상 그 누구도 예수님의 생수를 마실 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습니다 초청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주께로 와서 그 생수를 마시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영생을 얻는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라고 하는 음성을 듣고 주님 제가 가서 마시겠습니다 라고 결단하고 오신 분들 한번 손 들어보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손 내려주십시오 손 안 드신 분들은 다음 질문을 기대하시나요 다음 질문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하시라는 말씀을 듣고 아멘으로 하답하고 주님 제가 가겠습니다 라고 응답하여 오신 분 손 들어보십시오 우리 집사님 두 손 들어 환영해 주신 거 감사합니다 손 내리세요 아직도 손 안 드신 분들 왜 세 번째 질문을 또 해야 되나요 세 번째 질문 난 귀찮다 목사님 아무리 얘기해 봐야 나 손 안 든다 뭐 아는 거 왜 자꾸 물어보냐 이러신 분 안 계시죠 예 맞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초청을 받고 아멘으로 응답하고 기쁨으로 이 자리에 나와 생수를 먹게 되어 영원한 생명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을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감사한지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도 평소에 초청을 참 많이 받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도 초청 많이 받으시죠 식사 초청도 받으시고 잔치에도 초청을 받으시고 뭐 큰 기념식이나 행사할 때도 초청을 받으십니다 여러분이 이제까지 받으신 초청 중에 가장 기억에 남고 가장 마음에 감동이 됐던 추천이 혹시 생각나는 거 있으십니까 제가 이 시간을 빌어 한번 자랑하려고 하는데 저는 청와대에 초청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별로 감동을 안 받으시는군요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대통령 초청으로 인해서 그 앞에서 노래 불렀습니다 별로 감동이 약하시네요 합창했습니다 합창 그때 어린 학생이었지만 그 감격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다 마치고 집에 돌아갈 때 축 어린이날 그래서 큰 상자에 대통령의 선물을 하나씩 받을 때 세상 날아갈 것 같았어요 그 상자를 열어보니까 거기에는 초콜릿 양갱 맞동산 사탕 다양한 종합 선물 과자들이 가득 들어있는 종합 선물 세트를 받았습니다 저보다 더 기쁜 초청장 받으신 분 말씀하세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대통령 아니라 그보다 더한 사람이 초청한 것보다 영원한 생명 그 한 번 먹으면 없어지는 종합 과자 선물 세트를 받은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원을 살 수 있고 이 땅에 사는 동안 기쁨과 감사를 누리도록 살도록 허락해 주시고 초청해 주신 예수님의 초청이 세계 최고의 인류 최고의 내 일생 최고의 초청인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다 그 초청 받으셨죠 그런데 이 초청은 누구든지이지만 누구든지 이 초청장에 응답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참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아멘으로 믿고 나오면 되는데 그 아멘이 되지 않습니다 믿을 수가 없습니다 어디 있는지 엉뚱한 곳에서 헤매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자리에 와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있음을 정말 감사합니다 여행 중에 오셔서 오늘 여행 중이지만 예배 드리러 이 땅에 이곳에 오셔서 예배하신 여러분들 정말 귀한 초청에 응답하셔서 하나님이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바로 그 초청 받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이 초청은 온 세계 모든 민족 모든 열방들에게 다 골고루 전달되어야 할 초청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부르셨지요 우리 남원계를 세워 주셨습니다 남원교의 성도들이요 여기서 예배 드리고 받은 은혜 그 초청의 기쁨 그 받은 영생의 선물을 가지고만 있지 말고 세상을 향하여 나가십시오 저 멀리 저 아무도 가려고 하지 않는 그곳까지도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라도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인 것입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보다 보니까 39절 말씀이 참 좋습니다 한번 3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그러니까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 말을 다른 말로 풀렸으면 성령을 받으라 그 소리예요 보세요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셨다 목마른 자들아 인생의 갈등과 여러가지 번뇌와 또는 고통과 고난 속에 있는 자들이여 두려워하지 말고 거기서 포기하고 절망하지 말고 내게로 오라 성령을 내게 줄이라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라 성령이 너의 삶을 지배하리라 성령이 너를 도와주시리라 성령이 너희들의 마음속에 들어와 말씀을 깨닫게 하리라 성령이 너희들의 기도를 인도해 주시리라 성령이 너희의 모든 건강과 모든 삶들을 책임지시고 인도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내게로 와서 마시라 성령을 받으라 성령 충만하라 이 말씀이라는 것을 오늘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하는 우리 남원교회 성도님들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지혜가 있기를 기원합니다 성령의 인도와 신받는 은혜가 있기를 기원합니다 성령이 항상 여러분을 지배하고 다스리시고 여러분 가슴속에 충만한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하고 예배하는 여러분들의 삶에 성령으로 인도되어 받아 영원한 생명의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복되고 귀한 삶이 되시고 그 기쁨을 이웃들에게 세계에 전파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다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초청해 주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오늘 그 초청에 응답하여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리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곳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늘의 영광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하여 주셔서 갑없이 대가를 치르지 아니하고 은혜로 주신 이 귀한 생명 곧 성령님을 받아 이 땅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의 것에 마음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언제나 말씀이 중심이 되어 하나님의 생각과 뜻대로 움직이고 결정하고 또 행동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예배하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에게 성령의 충만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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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